2008년 고급 스포츠가 로스터 제작 판매 2012년 중대형 고급 세단 모델 S 판매 시작 2015년 고급 SUV 모델 X 제작 판매 2016년 3만 5천불짜리 국민차 모델 3 제작 발표 2년 후인 2018년 모델 3 일반 대중에게 판매 시작 근데 3만 5천불이 아니라 7만 2천불? 2019년 아 드디어 3만 5천불짜리 국민차 모델 3 온라인으로 판매 시작 온라인? 일주일에 6천대에서 8천대 생산으로 창업한 지 15년 조금 넘은 테슬라가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독점한다? 에이 설마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네, 보신 대로 2016년 4월 일론 머스크가 2017년 말엔 3만 5천불짜리 보급형 전기차를 팔기 시작할 거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만명이 1,000불을 집어넣고 3만 5천불짜리 차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 본 적이 없는 실리콘밸리의 신생 회사입니다. 이런 초짜 회사가 공장을 새로 기초부터 지어서 그것도 1년여 만에 보급형 전기를 뽑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거의 모든 공정을 로봇으로 제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계속된 생산라인의 문제로 발목을 잡히게 되었는데 결국은 직원을 대량으로 고용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손으로 조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여름부터 조금씩 조금씩 샘플식으로 뽑아내던 모델3를 2018년 7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미국 대중에게 판매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꼽아 기다리던 모델3를 비벼 주문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바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아 글쎄 약속했던 3만 5천불짜리 전기차가 4만 9천불에서 7만 2천불짜리 고급 승용차로 둔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1,000불을 집어넣고 기다리던 사람들 속에 1,000불이 났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 때문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차를 주문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런데 그 주문 물량도 바로 맞추지 못해서 고객들이 2달에서 6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했었죠. 3만 5천불짜리 전기차를 기다리다가 그 두 배의 돈을 주고 산 차 추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만족이었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인 조용함과 엄청난 토크 이것을 빼놓더라도 무선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자동차 즉, 모델3를 운전하는 느낌은 커다란 아이폰을 타고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참 설명하기 좀 힘든데 고속도로나 강변도로 같은 곳에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합니다. 차선에 맞춰 스스로 핸들을 돌리고 차선까지 바꿔줍니다. 커다란 15.4인치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다 보면 다른 차의 작은 스크린을 보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럼 모델3 오너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불만도 무지하게 많았죠.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는 자동차를 생산한 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대량 생산 체제를 처음 시행한 상태라 여기저기 차의 작은 문제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트렁크 문이 갑자기 안 열리거나 아니면 안 닫히거나 충전을 하는데 계속 에러가 난다거나 또는 문이나 후드가 살짝 삐뚤어져 있고 페인트에 결함이 많으며 날이 차지면 뒷유리에 갑자기 금이 가는 등 참 많은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2018년 여름에 팔린 모델3는 애프터 서비스를 몇 번씩 받아서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라는 회사에서는 모델3를 소비자한테 추천 안 한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테슬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차에 에러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생산난을 고치고 업그레이드해서 다음에 만들어져 나오는 차는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초기 것보다 훨씬 문제점이 적다는 것이죠. 물론 초기 차주들은 차 고치는 며칠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최소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료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죠. 네,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에는 무선통신이 되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표한 지 2년이 지난 2019년 3월 약속했던 3만 5천불짜리 테슬라 모델3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면 테슬라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는 그동안 쌓아놓은 자금이 있다던가 아니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면서 회전되는 자금이 있죠. 그것으로 전기차 값을 손해를 보더라도 낮춰 팔 수 있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새로 공장을 지어야 했던 거죠. 그 모든 자금을 주식과 빚에 의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싼 기종을 팔면서 이익을 창출해야 했던 것이고요. 아, 그럼 아주 럭셔리한 스포츠크를 생산하면서 코온 테슬라가 왜 계속해서 럭셔리 품목에 더 집중하지 않고 이익도 별로 안 남는 일종의 국민차에 매진하기 시작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화석연료차에 의한 공해와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화석연료차를 전기차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야 조금이나마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상태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밀어붙이기 위해 자동차 제적 공정을 최대한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면서 직원 중 3천여 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소비자 사이에서 판매 중계를 해주는 자동차 대리점이나 테스트 드라이브 도와주는 직원조차도 다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하고 차를 받은 다음에는 마음이 혹시 안 들면 일주일 안에 반품하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테슬라를 처음 실리콘빌리에서 시작하면서 품었던 지구의 공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현재 제 1위의 전기차 업체로 등극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유명한 직장에 들어갔다가 단 몇 달 만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구온난하니 뭐니 하면서 직원을 해고시킨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현실 상황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회사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을 내리는 사업 결단입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세상에선 좋은 물건을 더 이쁜 가격으로 많이 파는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고 그런 잣대로 보면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도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아예 망해버려서 모든 사람이 직장을 잃는 것보다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몇 퍼센트의 직원이 밀려나는 것이 자본주의의 방식이고 우린 또한 밀려나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 우리 자신의 경쟁력을 항상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 5년이나 10년 안에 혹시라도 없어지지 않을지 계속 알아보고 다른 기술과 경력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둘째는 지구의 환경이 정말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은 더욱 더워질 것이고요. 태풍과 가뭄 그리고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아, 그런데 한국에서도 조금 만들어지지요. 한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 온실가스 배출기기니까요. 이런 상황은 우리를 단지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과 생명을 뺏어갑니다. 현재도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후엔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많은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내보내면서도 전기차의 보급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기업의 CEO고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기게 하는 것이 CEO의 가장 큰 역할이고 책임이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세상을 사람이 더 살기 좋도록 바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모토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기업주라면 더 좋겠죠. 아마도 제가 모르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구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테슬라가 3만 5천불짜리 전기차를 내놨지만 사실 제대로 된 테슬라 테크를 즐기려면 약 8천불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율주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같은 고속도로나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는 분들한테는 이처럼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덜 받으실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3가 다른 전기차에 앞서가는 또 다른 하나는 북미에서 지금 주문하면 약 이틀이나 2주 후에 차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일주일에 6천대에서 약 8천대의 모델3를 출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회사에서도 전기차를 아직은 이런 속도로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모델3도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이젠 북미에서는 그 어느 다른 전기차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다른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